네, 이상이 없는데 많은 분들이 자꾸 그거랑 이렇게 연결을 시키시는데 몇 번 헤어진 적은 있었죠? 몇 번은 아닙니다 그러면요? 몇 번 본 질문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마키가 언제죠? 마키가? 가자, 가자 솔직히? 엊그저께 아, 내가 하루 더 빠랐어 신주 씨하고 SNS 친구입니다 사진들을 자주 올려요 수영장 가서 그 비킹을 읽고 친구 공개로 돼 있는, 아무도 못 보는 근데 홍록기 씨는 친구라서 그걸 보셔서 신주 씨, 친구합시다 친구 아이가? 틴틴파이브 출신 홍록기입니다 자유롭던 그 시절, 그립진 않나요? 그립습니다 아직 저도 노력은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좀 놀고 싶을 때 결혼 후에 클럽 간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결혼을 하게 되면 예전에 알았던 그런 친구들이나 이런 이성들과의 연락을 딱 끊어야 되는 건가요?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? 아, 저는 핸드폰 재부팅 한번 하는 거 같습니다 초기화, 초기화 이세교이군 지금 한창 준비 중입니다 근데 곧 생길 것 같아요 느낌이 오거든요 너도 알잖아요 느낌 아니까 느낌 아니까 안녕하세요, 유철이에요 흐흐 오랜만인 거 같아요, 그렇죠? 가수로서 무대에 또 스네요 어린 친구들은 다 개그맨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특유 오버 캐릭터로 예인해서 활약했죠 저보고 가끔 노래를 하면 가수해도 되겠네 이런 질문은 많이 가수해도 되겠네 가수해도 되겠네 90년대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건 뭔가요? 쿨을 가장 하고 싶죠 태양어로 후회해 준다는 겁니까? 저는 한국의 마돈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문 열고 나오면서 후회했어요 잠시를 기억하며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 눈물로 사죄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까지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고 얘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부싸움을 진짜로 안 하세요? 사실 신랑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왜요? 각자 당붙하셨나요? 뭐 많이 다니더라고요 주방도 많이 다니고 전화번호 바뀐 거 알고 계세요? 얘기를 하네 네 익재훈입니다 90년대로 다시 돌아가고 싶나요? 돌아가시면 솔로를 계속 하실 거예요? 네 무조건 해야죠 솔로를 이럴 줄 알았다면 솔로 계속해요 지금은 그 친구라고 이름도 마음대로 불러서 그 친구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러면 처음부터 솔로로 할 거예요 나이트 콘서트에 누구랑 무대에 오르실 거예요? 혼자는 하시기 좀 벅차실 거 아니에요? 나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 친구가 뭐 이렇게 많이 했던 건 아니고 노래도 혼자 다 했고요 군대는 어떻게 했습니까? 아 똑같이 했죠 똑같아요? 네 저는 그렇게 마네킹이 돈을 잘 버는지는 정말 처음 알았어요 마네킹은 그 친구 외국 이름이에요 외국 이름은 지금 안 쓰거든요 본인 석색 이름은 뭔가요? 아 저 이름은 좀 깁니다 뭐요? 스트레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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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콘서트에 오를 가능성은 없나요? 제가 몇 번 만나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적절한 복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맞다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하하하하 오늘 전에 신현주 씨가 한밤 인터뷰에서 네 탁재훈 씨는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일생을 배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리한 한 친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한테는 배울 게 있나요? 하하하하 하하하하 탁재훈 씨한테 신현준이라는 친구가 어떤 친구입니까? 그냥 외국인 친구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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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인 친구죠 질문을 좀 더 해주세요 네 나와서 남의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제가 대변인도 아니고 아 스트레스 아 베스트 스트레스 하하하하 90년대 핫한 스타들이 뭉친 공감과 추억의 현장 이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콘서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꿈은 이루어진다 제가 드디어 국민 여동생 손현재 선수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삼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애교까지 정말 풋풋하고 사랑스러워요 바로 이 안에 손현재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설레는 이유는 삼촌 팬 중에 한 명이거든요 여러분도 함께 만나보시죠 손현재 선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 저희 한밤에 투데어 하나 김일철 선수요 아 너무 예뻐요 드디어 만났습니다 리듬체조요정 손현재 스포츠스타로서 세계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마음을 녹이는 사랑스러운 미소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소녀 손현재 선수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손현재 선수와의 데이트 지금 시작합니다 손현재 선수